준비됐어요? 카메라 10, 4, 2, 3 세션 전화가 왔어요 아,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돼 정말 아쉬운 게 좀 더해서 우리 동네 우체국의 문춘희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 찍을 거예요 시간이 안 나오면 안 찍히고 있는 거예요 아, 이걸 뽑아야 되는 거야 아, 이거 안 찍었어 애들이 적어고 문자, 중자, 희자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사냥하면 딱 짠 너무, 너무 시원해 아, 뭐 나를 비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은 나이 먹었나 보다 제 방식, 방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, 고맙다 또 피워줘서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? 뭐가 제일 생겼나 봐 미술학원 끝날 내가 뭔가 고개로 날 바래서 왔어 응 근데 나는 그냥 그랬죠 그게 좋아 엄마라고 딱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사람? 아, 나는 괜히 결혼했어 아, 엄마랑 둘이 살걸? 아, 엄마랑 둘이 살걸? 내가 가도 기록에 뭐가 남아있잖아 아, 하나 둘 팔자, 구사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